7번 갑시다. 7번. It was very killed. 어이고. 이거 배웠잖아요. It. 오브. 투. 그렇죠? 이게 가주어. 진주어.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. 의미상의 주어. 그 다음에 진주어. 이제 가주어가 되겠죠. 그녀가 리브 더 맨 에센.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. 그렇죠? 해석을 배우기 위해서는요. 다의어도 알아야 돼요. 리브는 두 가지 뜻.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.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남겨두다. 알겠죠? 남겨두다가 있어요. 남겨두다. 여러분 남겨두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니야? leave me alone.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일 텐데. 그렇죠? 많이 나오잖아. 뭐 그런 거 있잖아. 우리나라 드라마. 어? 가난한 여자애가 있어. 백화점 화장이 있지. 둘이 막 되게 처음에 싫어해. 여자는 어? 남자가 어떻게 신기한데 생각하는데 여자는 어? 재수없는 새끼.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.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뭐 부딪히게 돼. 눈을 마주치게 돼. 남자가 뿅 사랑에 빠져.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얘기해야 돼요. 자 이제 여리 꺼져. 이 새끼야 막 하는데. 어? 어디 사랑을 받아줘서 사랑하게 돼. 그런데 나중에 백화점 엄마가 와가지고 너 같은 열이 하고 막 물을 뿌려. 그러면 여자애가 헉 하고 돼요. 그러면 얘가 막 삐져있어. 그러면 이제 백화점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너 왜 그래? 너답지 않게. 그럼 나 나온 게 뭔데 막 얘기해. 그럼 너 왜 그래? 그러면 날 좀 혼자 남겨도. 그때 leave me alone 나오잖아. 그렇지? 뻔한 스토리 아니야 우리나라. 그렇지? 나를 혼자 내버려. 또 leave me alone 해. 그러면 남자애가 빡쳐. 어? 나도 있어. 그리고 이제 차를 막 비싼 차를 막 끌고 가.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가 눈을 막 부셔. 그러다 갑자기 트럭에 오면 깜빡깜빡 와 대가를 깨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. 뻔한 거 아니야. leave me alone. 나를 혼자 내버려둬. 이런 거란 말이야. 자 그러면 선생님이 떠나다랑 남겨주다를 알려줬으니 그 중에 어떤 뜻인지를 선택하는 건 네 몫이다. 그런데 여기에서 약을 떠났다고 하는 새끼는 제정신이 아니게야. 안녕? 약 미안해. 우리 이제 헤어져. 이거 미친놈이야. 제정신이 아니야. 대학에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새끼야. 그런 애들은. 그녀가 약을 둔 것은 매우 부주의했다라는 거야. 그래서 leave가 떠나다 남겨두다고. 그 다음 where 가보자. where은 뭐뭐한 곳에라는 뜻이 있어. 뭐뭐한 곳에. 이 뜻을 알아줘. 뭐뭐한 곳에. 어떤 곳이야? the children could reach it이니까 아이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가 되는 거야. 알았죠? where가 어디에라는 뜻이 있고 또 관계부사도 있는데 뭐뭐한 곳에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줘. 그런데 니들은 그걸 알아. 뭘 알아냐면 where there is a will, there is a way. 이 말을 들어봤을 거야. 뭔지 알지? 뭐야?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. 들어봤죠? 그때 where를 써. 이게 바로 그거야. 뭐뭐한 곳에. 알겠죠? 자, 이거 배운 거예요. leave는 두 가지 뜻이 있다. 그리고 where, 그 다음에 it 하고 나오는 순간 over to, 동그라미 딱 치고 아, 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겠구나. 그래서 투부정사 주어가 길어지니까 가 주어를 썼구나. 라는 거예요. 저희 팀은宮だけ에서 확인할 수 있уди. 사실은 아이카메라의 스코 pretтрites 보면, 이ıt 베지리이 буд predators도 Kathnow이 나르급을 정확하지 intervencjon, approximately cine을ываем. 그 CodeT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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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xperiencing root sind миним toilet culpa와의 일회 non thank you friends and po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